국내 공기업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공기업 중에 신입 월급 많이 주는 곳 1등부터 10등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TV입니다. 국내 하반기 공채 시즌도 거의 다 끝났고 이제 상반기 공채를 준비해야 할 텐데요. 주변에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공무원을 준비하시거나 대기업,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학교 도서실에 가면 시험기간을 빼고 평소 도서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대기업,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비중을 보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월급이 많고 복지가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잡알리오에서 정리한 국내 공기업 중 신입 초봉이 높은 곳 1등부터 10등까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고 계신 공기업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제 주변 지인들도 공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분들이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코트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등 공기업에서 많이 근무하고 계신데요. 매스컴을 통해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던 공기업. 과연 신입 초봉은 얼마나 될까요? 요 며칠 국내 대기업 평균 연봉과 국내 공기업 평균 연봉, 취업준비생이 원하는 연봉 등의 영상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업로드 될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국내 공기업 신입 초봉 8위부터 10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는 두둥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신입 초봉은 4822만원이라고 합니다. 일단 공기업 10위권에 있는 신입 초봉은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 10위권의 신입 초봉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신입 평균 연봉 영상은 곧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럼 9위를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입니다. 신입 초봉은 4923만원입니다. 이어서 8위는 한국연구재단이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데요. 한국연구재단의 신입 초봉은 493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6위부터 7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7위 두둥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의 신입 초봉은 4940만원입니다. 와 거의 5천만원 다 돼가네요. 자 다음은 6위를 차지한 곳은 국립해양과학관인데요. 국립해양과학관의 신입 초봉은 495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5위권입니다. 국내 공기업 신입 초봉 5위 5위는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국산업은행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의 신입 초봉은 503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5천만원이 넘었네요. 5위권부터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신입 초봉이 5032만원이니 와 평균 연봉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4위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5091만원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이 교육부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두둥 이제 국내 공기업 신입 초봉 가장 많이 주는 곳 3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위 3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입 초봉은 5,10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어디일까요? 2위 두둥 바로 금융공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신입 초봉은 5,227만원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은행에는 친한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봉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받는지 살짝 물어봐야겠습니다. 근데 과연 알려주실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두둥 국내 공기업 중에서 신입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많아야 영상 노출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신입 초봉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신입 초봉이 무려 5,264만원인 것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 공기업 신입 초봉 신입에게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곳 1등부터 10등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공기업 신입 초봉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높은 연봉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공기업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영상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